본 영상은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만성목긴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 물리치료사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도수치료 그때뿐이거나 마사지 그때뿐이라면 이렇게 꼭 따라해보세요. 두통과 만성목긴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라집니다. 매일 1분간만 꼭 따라해보세요. 목디스크가 있거나 일자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과 만성목긴장이도 효과적입니다. 꼭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주의사항은 목 앞쪽은 경동맥이 위치하여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됩니다. 살살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와 진짜 시원해요. 와 저 목 진짜 아프는데. 진짜 시원해요. 와 시원하다.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신기한 체형교정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북목교정, 오다리교정, 다리찍기와 같은 수많은 체형교정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